금강사골 육수농축액 1kg 가격은 구매문의 1533-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신바람 농산물 협력업체 판매상품 금강사골 육수농축액 판매합니다. 희석 비율입니다. 보관법입니다. 진한 농축 육수 요리가 필요한 모든 요리의 기호에 맞게 조절하여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찌개류, 라멘, 떡국, 설렁탕 등에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깊고 진한 맛을 언제나 일정하게 농축액이란 고압중탕 방식을 통해 뼈의 성분을 진하게 추출하는 제품입니다. 깊고 진한 맛으로 육수가 필요한 모든 요리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번거롭게 뼈를 다듬어 육수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 육수를 고울 필요가 없기에 가스비, 수도비, 인건비 등의 절감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되는 뼈는 국산 또는 호주산을 고집하여 엄선된 재료들만을 사용합니다. 금강사골 육수농축액 제품 정보입니다. 금강사골 육수농축액 2kg 판매가격 19,000원 배송비 4,000원 추가 3팩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금강사골 육수농축액 판매합니다. 구매문의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